안녕하세요. 사팔레벨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특징이 보기보다는 자존감이 되게 강한데요. 그거는 내면에 있는 것이지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보기엔 사람이 순수하고 잘 듣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자존감이 꽉 차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비적 성향도 있고 책도 많이 보고 하지만 또 그 반대로 자유로운 영혼 이런 것도 함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내면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특징은 주변에 인덕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주변 사람이 도와주더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을 석방시킨다면 명분이 없어집니다. 검찰도 그래서 죽게 하면 살기로 이것을 잡고 늘어질 텐데요. 만약에 석방이 된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분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든 재구속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구속기간이 5월 10일까지예요. 5월 10일까지. 5월 10일입니까? 네. 그럼 5월 10일이 되면 며칠이죠. 그거는 조국 전 장관의 사주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10날 나오게 되면 괜찮은데 11일 날 나오게 되면 갑인에 나오게 되면 못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 프로방선님 말씀 맞습니다. 문 대통령도 조 전 장관한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났어야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도 부인께서도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말 한마디 없어서 지금 제가 거짓게 답답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서 좀 누군가가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갭돌 선생님 맞습니다. 진짜 인질극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요. 너무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얼굴에서 색이 조국 전 장관께서 저 얼굴 색이 돌아와야만이 부인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뭘 할 건 없어요. 없지만은 현재 의원들이 한마디 목소리 모으는 것 그것도 힘든다는 말입니까? 너무 조용합니다. 이것은요. 얼굴 전체의 구조가 되게 미남인 것도 맞습니다. 약간 길면서 남성스러운 부분 입도 도톰하고 코도 길고 눈도 살아있고 굉장히 좀 귀한 집안의 자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이마가 좀 좋기 때문에 그렇고 또 얼굴의 형상을 보면 좀 귀한 집안의 자손이다는 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저 때에 직위가 있을 때의 저 얼굴과 지금 얼굴 보면 너무 극명하잖아요. 현재의 얼굴과 진한 얼굴의 제일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현재의 얼굴과 진한 얼굴의 차이, 얼굴 탄력, 얼굴색, 혈색, 눈빛, 얼굴색, 피부색, 얼굴빛깔, 눈빛, 코 맞습니까? 광골이 약해지는, 색이 검다. 네, 네. 또요. 팔자주름, 코 주위가 끙끙해요. 제가 계속 이런 부분은 설명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중에 정답이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으면 어디부터 무너집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게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디부터 살이 빠지냐면 사람의 운명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인데 가족사를 아무도 언론에서도 지금 다루지 않고요. 저희가 일부러 하는 이유는 조금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또 구속영장이 재발부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야 돼요. 잊을까 봐 그래요. 조국 전 장관이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자, 70세, 60대. 지금 조국 전 장관이 56세거든요. 59세쯤 3년, 3년 정도 보신 분들도 있고. 리 다이아나 선생님은 부활은 안 하겠지만 70은 되어야 마음이 풀릴 것 같다. 김정순 선생님 60, JSO님은 65세. 저희들이 사실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해주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무 혼자 싸우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반짝 나오겠죠. 앞으로는 좀 더 강한 사람이 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0세 이후에요. 60 이후에 한 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61살 정도에 한 번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래도 내년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내년도 그렇고요. 내후년도 그렇고 2023년까지는 이번엔 좀 어렵고 힘듭니다. 걱정되는 것은 정경심 교수가 건강이 원래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재구속이 된다면 내가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없지 않을까. 조국 전 장관은 장관대로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일 때고. 이번 벌써 6개월이 됐다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습니다. 박사선이 맞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 나타나겠죠. 아직 당분간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분도 너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 눈을 보면 제가 얼굴로 보고 세세하게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또 충격적일까 봐.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너무 마음이 아픈 상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해라라고 조언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분 케이스가 아니라 비슷한 케이스라면. 본인이 언제 풀려날 수 있을 것인가. 재판소송이라든지 그런 소송권 관련해서. 그럼 제가 도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죠. 개인적으로 있다면. 같이 있다면. 그리고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의 사주를 가져와서 어떻게 되겠나 물으면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제가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저는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맞대응할 수 있는 분들을 준비한다든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봐야죠. 조국 전 장관도 정확하게 사람을 파악하는 분인데 불구하고 운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사업가라고 예를 치면 작년에 올해 운이 별로 나빴다면 작년에 문서나 이런 걸 잡지 않았죠. 절대 못 잡게 하죠. 잡으면 그냥 끝장나는 거 알기 때문에 잡게 못합니다. 절대 문서나 새로운 사업체의 구성이나 또 투자나 이런 걸 못하게 하죠. 왜? 유지하는 것도 바쁠 텐데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다 날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만약에 조국 전 장관 같은 이런 눈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추춘도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작년에 받은 제안이 좋은 제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죠. 당연하죠. 그냥 100%입니다. 그럼 무엇부터 시작된다. 무엇부터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명략산요. 그거는 제가 찍어서 크게 말씀드리면 또 실망할까 말 못하는데. 지금 화재 사건으로 수시로 보고해라. 보고를 올려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언론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고. 윤 총장의 특징이 뭡니까. 또 누구를 의심합니다. 잘 믿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바른 말 하면 또 바로 잘립니다. 저 사람한테는요. 우리가 조국 전 장관과 윤 총장의 서로의 악연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궁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악연은 아닙니다만. 윤 총장의 사주를 봤을 때는 윤 총장이 좀 불리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또 라이벌의 입장에서도 아마 그렇게도 하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윤 총장은 점프를 잃고 나왔다. 점프를 잃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미 야인이 된 상태고. 마지막으로 해집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6, 7월달 되면 아마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벌써. 벌써 권위도 있고 사람이 뭔지 모르게 하는 행동을 봐서는 그렇잖아요.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도 눈에 띄면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올해가 경자라 상관이 하나 더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상관 또 들어왔습니다. 원래 사주에서 상관이 3개나 됩니다. 상관이 뭐죠. 관을 치는 거예요. 3개나 되는데 올해 경자에서 또 금생수에서 상관이 또 강해졌죠. 또 경자의 자가 또 상관이 또 들어왔어요. 그럼 상관이 몇 개예요. 도대체가. 지금은 이제 3개가 있는데. 지금 또 하나 생긴 4개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이런 상관의 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아이의 행동이. 이런 애를 교육을 시킬 때는 만약에 아이가 이런 운에 들어왔다. 내비둬야 됩니다. 말 안 듣습니다. 공부를 안 하죠.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온갖 말씀을 다 부릴 텐데. 친구랑 많이 놀러 다니겠죠. 이럴 때는. 친구 놀러 다니는 건 좋은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어디서 그거 할 거예요. 그렇죠. 놀 때는 돈이 필요하죠. 이런 아이들은 그냥 내비둬야 돼요. 이 운이 돌아올 때까지 내비둬야 돼. 왜? 자충우돌 쟤 하고 싶으면 결국 다 하고 뒤집어지고. 부모라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해초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해초리를 들어도 다 나갑니다. 아. 반항하나요? 네. 도망가버립니다. 아. 그럼 가출하나요? 네. 가출하고 도망가버면. 밤늦게 들어오든지 이렇게 합니다. 아. 하지 말라면 더 하겠군요. 그래서 지금 이사님께서 이야기한 딱 그런 꼴이에요. 해초리 들으면 도망가다 피해하고 돌아오고. 또 도망가고. 쏙 보고 또 도망가고. 아이들이 이런 운에는 부모한테 거짓말합니다. 학원 간다고 그러고. 그렇죠. 다른 데 나가서 놀고 와서 학원 갔다 오고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아주 악성의 아이를 만난 거죠. 이 운이 다 갈 때까지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해하나요? 제어가 안 되는 입장이죠. 똑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건강을 지켜야 되고요. 윤석열 총장도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래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관이에요. 상관격은 진짜 다 그렇지 않지만 공직에서 좀 안 쓰면 좋겠어요. 공직에서 제발. 상관격이 생각보다 정치인 중에 많습니다. 강가에 앉아있으면 언젠가는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개울가에서 둥둥 떠내려가는 모씨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올여름에 태풍이 와서 장마가 질 때 뭐가 하나 떠내려가는 게 보일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우리는 그냥 앞으로 유유자적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조국 전 장관께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저희가 마음을 내리는 연습을 해야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예전에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작가께서 그쪽에 빙의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빙의할 필요는 없고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보면 알죠.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지금 현재는 만진창이가 된 상태예요. 이분 직장도 지금 없어요. 지금 출근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지금 못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럼 집에서 뭐 할 겁니까? 사람도 미칩니다. 혼자 있으면요. 나가지도 못하지. 뭘 할 거예요? 이분이 해야 될 것은 뭐죠? 그렇다고 이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누구한테 어떻게 도와달라 하겠습니까? 그 말도 못해요. 그럼 형제한테 부탁할까요? 형제한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지금 가족들 다 동생도 들어가 있고요. 자 전부 등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뭐예요? 그냥 멍하게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아니면 혼자 아무도 모르게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에 간다든지 이것도 마음이 편해서도 못해요. 그럼 뭐예요? 집에 있거나 어디 조용히 있겠죠. 그래서 이 정경심 교수가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 타격을 더 입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나가도 한 판 싸우고 뭐 어떤 일이 있겠지만 어쨌든 부인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식사나 이런 것도 챙겨 먹을 거 아니에요. 현재로는 다 버리고 그냥 산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좀 등지고 싶겠죠. 모든 언론이든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 멀리 가고 싶겠죠. 만약에 저 같아도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 이민이라고 떠나고 싶은 마음. 그렇죠. 이민 간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그냥 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일 거예요. 뭐 직이나 이런 것은 이미 내려놓은 지 내려놓은 지는 오래되고요. 세상 참 더듬다. 아무도 소용없구나. 아무도 필요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죠. 물론 마음 깊은 속에는 배신의 이런 느낌도 가지겠지만 또 자기를 밀어줬던 민주당이 이런 사람 생각하면 가슴 아프겠지만 어쨌든 저 같아도 다 버리고 다 소용없는 짓이다. 다 필요없구나 하고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촛불 집회 했던 것처럼 진짜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힘 모아서 한 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리비 선생님께서 조국 전 장관이 운이 아직 안 따라주나요 이렇게 했는데 올해 운은 안 좋습니다. 내년 운은요. 내년 운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변의 인터군에 대해서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 되겠고요. 이분은 원래 뭐 직위에 연연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못 아시겠는데 다만 자기가 학자로서 좀 뭐랄까요 연구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고 싶은 분이지 직위로서 어떻게 내가 휘둘러 보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직위를 취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런 직위가 아닌 연구하고 책을 쓰고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싶다는 유명해지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지 다른 직위를 취하고 싶다는 이런 분은 또 아닙니다. 선비라 그랬잖아요. 지난 내력에 몇 십 년간의 정권이 아직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사실을 봐야 돼요. 대통령만 바뀌어서 일부 장관들만 바뀌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번에 부총리 한번 보세요. 들고 있는 거 보세요. 홍남기 씨.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나라를 멀었다. 민주당 대표는 정말 신인들이 나가서 진짜 어쩜 뭔지 모르게 활기차게 그냥 팍팍팍 밀어붙이면서 줄 건 줄고 받을 건 받고 확실해서 좀 똑똑 끊어지는 이런 분이 좀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실 조국 장관과 앉아서 그분의 이분은 또 학자라고 끝에서 이런 거 안 믿으려고 작정할 거예요. 자기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내면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이런 부분도 있고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가 되고 드러나는 걸 안 좋아하니까 이번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연락이 된다면 제가 현재 부인이나 아드님, 딸, 따님,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공지하겠습니다. 명리학 오프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070으로 연락 주시고요. 서울에 있고요. 위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가깝습니다. 외대 앞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자 어떻게든 조국 전 장관의 정경심 교수가 이번에 풀려나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문경에 가면 묘적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대성사라는 절이 있고요. 김용사라는 절이 있고요. 윤필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요. 묘적암에 갔다가 그 다음 바로 입에 붙은 윤필암에 가면 윤필암에 들어가서 보면 상 꼭대기에 보면요. 거기 부처상이 새겨진 그게 있습니다. 돌이 있습니다. 꼭대기에 보면요. 그래서 저는 그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얼마 안 돼요. 올라가보면 사면이 암석으로 되어있는데 사면에 다 그게 있습니다. 부처님을 다. 고개가 또 기가 또 굉장히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윤필암에서 바라보면 보이는데 윤필암에서 차 두시고 천천히 걸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윤필암 갔다가 대성사 가시면 좋거든요. 대성사 갔다가 그 다음에 김용사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정이 딱 맞을 겁니다. 묘적암이라는 암자는 정말 사람도 안 가고 쓸쓸한 곳입니다. 스님 한 분 계세요. 거기 방에 들어가면 관세모살림을 모셔놨는데요. 그 관세모살에 자그만한 분이 정말 뭐랄까요. 기가 찬찬한 게 참 좋습니다. 거기 앉아 계셨다 보면 좀 뭐랄까요.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묘적암. 문경 묘적암을 추천합니다. 그쪽에 한번 꼭 가보십시오. 사면석불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꼭 보고 오세요. 올라가셔서요. 마이불이 있습니다. 이것이 묘적암입니다. 암자가 조그만한데 이 암자의 기가 좀 좋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암자거든요. 여기 가셨다가 식사하시려면 단양에 가면 단양이 조금 거리는 있지만 단양에 가시면 단양 마늘 석갈비라고 있습니다. 마늘 석갈비. 거기 가셔서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경시장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가서 한 바퀴 돌고 필요한 거 사시고 그쪽에 한 바퀴 돌아도 좋습니다. 그러고 오시다가 또 단양 팔경이 있으니까 그거 구경하시고 이래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묘적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그 절에 가면 또 사찰의 기둥이 전부 통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특이한데요. 묘적사라는 절이 올라가다 보면 풍경이 괜찮습니다. 남양주에 있어요. 묘적사 근처를 한 바퀴 쭉 돌면은 또 그렇게 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묘적사도 또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묘적사는 오전에 갔다가 구경하시고 오시면 딱 좋을 장소. 그냥 편안하게 갔다 올 장소. 그리고 또 양평에 둘러서 차 한잔 마시는 여유.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것은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보니까 내가 나가게 됐다. 이렇게 될 정도로 갑작스럽게 탁 하면 나가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퇴할 것인지 아니면 끌려 내려올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저는 이제 그냥 이 성향 자체를 보면 이분은 쉽게 그냥 나가래서 나갈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시면 자충우돌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찔렸다 저거 찔렸다 못 먹는 거 하면 찔러러 보는데 이런 심리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이 나가려면 나갑니까? 못 나갔는데도 더 버티지. 그냥 안 나가요. 갑작스럽게 어떤 사항이 꼬여서 그냥 팍 나가게 되죠. 아니면 자기 성질의 무대가 분해갖고 튀어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백민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팔레 백만명 가자. 감사합니다. 백민선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감사드려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어쨌든 윤 총장은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분이 아마 고초를 겪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데 운행이 이상하게 또 부인하고 비슷하게 가서 부인도 아마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을 갖다가 지금 윤 총장이 정리를 해놓고 나가지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정거를 싹 없애버리든지 어쨌든 장모의 이런 모든 것들도 어쨌든 없애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없애놓고 나갈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응분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흔들어대도 100km 넘는 나는 안 흔들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특징 자체는 이분은 본인 마음을 잘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드러내지는 않고 한 번씩 툭툭 쳐가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일을 불릴지도 모릅니다. 사건 자료 다 가지고 있어도 정대택시에 운이 좋아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정대택시에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만 올해하고 내년에 이분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돈을 받기가 좀 힘들어요. 어쨌든 빨리빨리 밀어붙여야 됩니다. 정대택시가 좀 여유로운 분이라 조금 시간을 끌고 그러시는데 좀 더 밀어붙여야 됩니다. 방송에 좀 더 밀어붙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엔 또 어느 분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대통령님께서 인사를 하시는 거니까 결국은 밑에서 올린 걸 인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밑에 인사권자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김남국 강성자를 보면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이분 자체가. 특히 3월 달에 힘들었죠. 3월 달에 힘들었다가 이제 4월 달에 해결했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맞붙은 박순자 씨에 대해서 와 이거 되게 강성이다. 그럼요. 눈썹도 예쁘게 그렸네요. 다행입니다. 아무튼 저렇게 젊은 분들이 나가서 조금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건요. 김남국 화이팅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중활동 잘하고 좋은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김남국 변호사가 고생했지만 김용빈 변호사 이분 당선자 이분도 엄청 고생 많이 하고 됐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분이에요. 주변에 덕으로 됐네. 미통당의 얼굴들이 다 떨어져 나간 게 이번 또 초선의원들이 다 밀어냈잖아요. 나의원도 마찬가지고. 김용빈 당선자 박수 쳐줘야 돼요.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요. 김용빈 당선자가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고요.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박영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성님 씨 감사합니다. 해피해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박 대표님이 조국천 장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국천 장관이라면 다 버리고 그냥 떠나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몇 시죠? 2시요. 일요일 내일 또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5월 비공개 강좌 첫 수업입니다. 4월달에 이어 내용은 상하편으로 날아서 이번 5월은 하편에 속합니다. 관상 신청하실 분들은 내일 저녁 8시에 뵙고요. 낮에 라이브하는 것은 2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